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문화일보에서 아주 좋은 이름을 지었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방탄당 이다. 더불어방탄당이 되려고 하나 이렇게 방탄전쟁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래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방탄을 이재명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문제를 덮기 위해서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정당이 그야말로 방탄정당이 되기로 그냥 그렇게 나선 모양입니다. 문화일보 사슬이 이 문제를 잘 다뤘네요. 급기야 방탄전쟁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경호조직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그러나 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큰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일사불란함이고 일체의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방탄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침구한 16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수석대변인의 공식 논평은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만일에 국민의 힘에서 일어나서게 되면 아마 국민의 힘에 있는 당대표 같으면 이 정도 사안이 여러분들 확대되기 전에 본의 아니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에 누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당직을 내려놨을 겁니다. 대개 우파적 사고를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 선택의 원칙 그 다음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인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떤 행위주체였으면 그 행위로 인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쩌면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처럼 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원칙도 드물겠죠.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이 되면 열심히 사는 것이고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죠 사장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 나는 이재명 당대표의 처신을 보면서 그가 처벌받고 안 받고라는 문제는 주의의 결정이 되겠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아주 형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되기 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자기가 여러분 인허가권을 여러분들 결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김만배라든지 유동규라는 사람들은 다 부역한 사람 혹은 협력한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탑이나 보수가 누굽니까 성남시장이지 않습니까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이런 만드는 원칙이기도 하지만 우파적 사고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결제는 자기가 했는데 유동규가 다 했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제를 여러분 자기가 다 해가지고 당대표가 여러분들 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들을 가지고 검찰의 공소장에 다 나열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뭡니까 당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꼼짝마 나를 위해서 다 옥세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리 당락을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하치라는 생각을 들 수 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일보 사슬에서 성남 fc 후원금 사건이나 대장동 위례 개발 이번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정당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 범죄 혐의에 관련된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고 사장님을 사장님답게 하고 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 아름답고 훌륭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들 조심하고 열심히 살고 신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가 저질러 놓고 7 8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돼서 당을 이용해 가지고 뭐죠 국민들을 건박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아닐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표 방탄 전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이미 당론으로 다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당이라는 것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힘을 발휘하게 되고 지금 또 시국은 기본적으로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명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마음껏 여러분들 당을 동원하는 겁니다. 17일에는 국회의원과 전국지구구당 위원장 보좌관 등 1500여명을 동원해서 국회에서 집회를 벌이고 그 다음날 18일에는 시내 중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도 여러분들 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 개인이 여러분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떤 처신이 올바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정말 행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참 평소에도 좀 그랬지만 이번 건을 보면서 야 사람이 진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참 지금 이렇게 상황은 여기 나오니까 이름을 문화일보 사설 에서 아주 잘 지어줬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이재명 대표의 경호조직으로 전락해서 더불어 방탄당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생겼다. 참담한 일이다. 참담할 것도 없는 거죠. 이보다 훨씬 더한 일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참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재명 등장을 해 가지고 더불어 민주당이 닉네임 하나 더 얻게 된 겁니다. 더불어 방탄당.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